자 이번 대리인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합성 17연타 그리고 루비뽑기 총 9연타 2250개 페뽑기 30연타 1000개 정도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농사꾼 그렇지 약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수집가 음 자 굉장히 큰만큼 좋은게 나오길 바랍니다 라쿤 라쿤부터 첫번째 사성 합성 갑니다 요분은 뭐 거의 뭐 스케줄 맡기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 진짜로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 이걸 왜 눌렀어 어 첫번째 일단 수라 수라 아수라 갑자기 윈도우창이 나왔네 자 두번째 레오베라 벨라 레오 사성 합성 갑니다 음 이분 한번씩 진짜 큰거 맡깁니다 이분 좋은분이지 레오베라 곤렉이 렉이 렉이 어우 곤렉이 그렇지 아직까지 뭐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지 카이 페페 페페 카이 사서 합성 갑니다 자 쭉쭉 이제 가봐야지 이제 시작이니깐 자 베베 카이 떼요 말고 찡 떼요 그래도 이분이 수집가긴 한데요 뭐 나오면 기분 좋은거는 뭐 당연한거겠지 자 데릭 웬디 웬디 데릭 사서 합성 갑니다 근데 진짜로 확실히 좀 공대게들만 좀 올려놓으세요 그럼 무탑 다 깰수 있는데 데릭 웬디 일단 꽈림 자 구피 푸키 푸키 꾹 푸키 구피에 사서 합성 갑니다 자 우피 구피 괴있쿠 음 쓰레기 자 셀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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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합성 갑니다 자 셀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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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누구세요 베잉 자 그래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어 뭐 시험생만 생각하면 되지 자 셀럽 스모키 스모키 셀럽 사서 합성 갑니다 비담 극딜 덱으로도 가능합니다 140층 유튜브 영상 있어요 그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스인 사서 제 목표가 모든 덱으로 무탑 다 깨깁입니다 진짜로 마벨 꼬쿤 꼬꾸바벨 사서 합성 갑니다 자 마벨 꼬쿤 꼬꾸바벨 사서 합성 갑니다 누굽니까 픽토리아 와 마 안나오네 오늘 오지게 안나오네 일단 나오려면 이게 초반에 나와야되는데 리키리키의 사서 합성 갑니다 절반정도 왔네요 자 절반정도 왔네요 리키리키 구피 누누 자 쿠퍼 리퍼 리퍼 쿠퍼 사서 합성 갑니다 쿠퍼 리퍼 리퍼 쿠퍼 사서 합성 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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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라 다시한번 첫번째 아수라는 다시한번 아수라 돌고 돌진 찰스 스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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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스 사서 합성 갑니다 찰스 스커드 스커드 찰스 스커드 스커드 찰스 스커드 스커드 찰스 사서 구피 또한번 구피 이거만 남았던 애들만 좀 그만 나와라 좀 안나왔던 애들 좀 나와주세요 로토 자스 자스로토 사서 합성 갑니다 자스로토 로토 자스 사서 합성 누굽니까 백룡 야 이거 루프백에서 얼마나 좋은거 주려고 이러지 자 푸러스 푸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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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러스 사서 합성 가요 카레론 키리엘 각이라고 푸르나 푸러스 카레론 이걸 맞춰버리네 야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추네 자 시작됐지 발행이 하나 나오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레론 좋아요 해피 고고 고고에 비서서 합성 갑니다 해피 고고 카레론 나왔으니까 룰리나 자 캐리 캐리 사서 합성 갑니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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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호 룩되자 그리고 사서 합성은 마지막이네 캐리 용 용캐리 사서 합성 갑니다 카레론 아직 만데만 아직 못찍은 사람 많지 캐리 용 캐리 용 까롱 자 5성 합성이 아까 하나 있던가요? 기억이 좀 안나는데 아 하나 있었네요 오케이 마지막 5성 합성 세인 링링으로 갑니다 링링 세인 세인 링링 5성 합성 이 원수는 안하지 하지마세요 세인 링링 세인 링링 세인 5성 합성 갑니다 자 링링 세인 챈슬러 에이 무슨 챈슬러냐 자 챈슬러 이렇게 하고 백자리를 어 백자리가 아니구나 어 뭐야 이거 여덟번인가 루퍼 음 어 좋아 루피도 받아주고요 자 그 다음 루피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대로 여운 꽉 차는대로 네 일단 가볼게요 자 첫번째 루피 뽑기부터 바로 갑니다 일단 합성 카레론 하나 나왔고요 자 이분은 뭐 여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제 루프 뽑기에서 굉장히 좋은거 많이 나왔죠 어제 뭐 태오라든지 뭐 어 에이스라든지 이런것도 나왔는데 오늘은 자 골카 첫번째 일단 골카 네개부터 출발합니다 가보자 첫번째 카드 바로 오픈부터 가요 자 이분 뭔가 나올거 같애 좋은거 자 조래기 두번째 쇠라 세번째 음 아직 느낌 없네 니아 네번째 오후 자 그래요 8번 되겠네요 루프업 수정합니다 여러분 9번이라고 했는데 8번으로 네 할게요 자 다시한번 루피 뽑기 갑니다 자 이번에는 골카가 네 기본 골카지 3개 어제 3개에서도 좋은거 나왔어 봐보고 가보자 첫번째 카드 아 이게 어 이게 이제 반짝거림이 없으면은 네 굉장히 힘 떨어지지 낚시가 안돼 빼빵 실비와 빼빼 마지막 어 조래기 까지 자 세번째 루피 뽑기 갑니다 마일리지에이 축하드립니다 자 세번째 루피 뽑기 자 골카 5개 클라스 역시 기다리는작에 보기요지 5개 클라스 어제 7개까지 최대 7개까지 나왔는데 5개 굉장히 많이 나온거지 바로 오픈 가보자 첫번째 카드 자 자 자 두번째 야마 쌩 야 루피 오 쌩 네 반짝거림이 없으면 안나온거베요 세번째 촉하다 네번째 야 이거만 오지게 안나오네 다섯번째 야 야마 갖다 버리라 레이 하하 다시한번 갑니다 루피 뽑기를요 자 골카 1개 3개 5개 골카는 오늘 50개 나오는데 자 골카 다시한번 5개 골카 무조건 거의 3개거든요 루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5개 많이 나온거지 오픈 첫번째 어 근데 뭐좀주세요 조카 두번째 오호 이사람 이거 자 세번째 어 네번째 야 고만하세요 진짜 아줌마 마지막 왔다 아 아 아 검은 물결가시 무조건 나왔다 왔어 역시 나오지 무비클라스 마지막 카드에서 역시 나오는 클라스 이게 바로 예 야 갑니다 오픈 3 연이 멜키로중에 하나 기대해봅니다 2 가보자 1 오픈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소로공 어어 어어 어어우 어어우 어어 쟤 또 사왕이긴 해요 요즘 굉장히 방데이템 좋긴 해 어 그 좋지 뭐 에이스 나온거보다 좋잖아 그래도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자 각성기념을 일단 손옥을 하나 띄워드리네요 지금부터 출발이니까 4번 남았네 절반 정도 했을때 하나 떼어주네 바로 다섯번째 갑니다 자 콜카 한개 두개 이게 보통이에요 이게 원래 당연한거야 자 카드 오픈 첫번째 자 하나 나오면 쭉쭉 나오거든요 소위 두번째 하나 나오면 쭉쭉 나와 리나 세번째 마지막은 개뿔 샤오까지 여자만 오지게 나오네 다시 가봅시다 9시 방향 가볼게요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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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 아 손옥이 나오네 거기서 자 골카 이번에는 세계 기본 골카 골카 많이 나오면 역시나 기대해봐야돼 천번째 카드 오픈 아 조렉이 두번째 빛이 없어요 권렉이 조렉이 권렉이 마지막 렉이는 아 첸슬러까지 아 첸슬러까지 예 와 막 와 렉이 들어 오지게 나오네 자 이제 두번 남았네요 500개 남았습니다 2000개중에 9매 갑니다 자 골카 한개 두개 세개 야 아까 골카 어떻게 잘 띄운거지 뭐야 이거 하나 나오니까 또 안주네 이런 어이씨 첫번째 카드 자 빛이 없습니다 풍현 오생 그렇지 오생 좋다 두번째 빛이 없네 끌로에 자 마지막 카드 아 이잭 오늘 오지게 나오는 우리 이잭까지 호흥각생에서 레드샷미받으세요 히씨 자 마지막 루이 뽑기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여섯시 방향 일곱시 방향 자 마지막 루이 뽑기하고 이제 팻 뽑기까지 넘어갑니다 이분은 오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리 꼭 찰 때까지 자 뽑기 자 마지막 뽑기 수 해게 카드 오픈 첫번째 카드 아 반짝거림이 없어요 백각 두번째 에헤 이거 설마 소노궁 안아주고 마무리합니까 많이 했는데 마지막 아 엘렘 마무리하면서 결국 루 뽑에서는 선호공 합성에서는 카레론 펫 뽑기 마지막 가보자 펫 뽑기 펫 뽑기 자리 꽉 찰 때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30연타 정도 갈거에요 한 900개 정도 가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펫 뽑기 바로 출발합니다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아직 추천하는사람이 있네 누구야 진짜로 와 추천업 한은중님 아이디가 추천업 하는중님 고맙습니다 어 우리 또 네가님 고맙습니다 슈슝님 고마워요 바로 펫 뽑기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우부터 출발하는 역시나 이성부터 출발하는 클라스 자 이성 두번 이분 좀 있으면 S 되네 가자 헬퍼 케인이 막았습니다 자 셀이 삼성님 한번 달려봅시다 어 뭐야 어 사성님 한번 달려봅시다 사링사성 어 뭐야 이성 그렇지 사성님 한번 달려봅시다 뭐야 이성 뭐야 이거 사성 이성 삼성 자 삼성 삼성님 뭐가 있죠 이성 리쿠 다시 가볼게요 그렇지 사링 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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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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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성 삼성 달려 달려 이성 어 삼성 삼성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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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성 뭐야 이거 자꾸 중간중간 이성 나오네 흐름인데 페복기 자 다시 갑시다 그렇지 에리 4성 자 4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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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리성 예 어 그래 삼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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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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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이야 그렇지 아이벌 4성까지 어 삼성 오 삼성 그렇지 지금이 무조건 해야돼 오 이성 뭐야 그렇지 이성 한번 주고 무조건 삼성이지 어 뭐야 이거 아 뭐 이성 이성 오지게 나오네 자 이제 얼마 안남았네 한 세번 네번정도 남은거 같은데 마지막은 연타로 달려보도록 가겠습니다 하파라가면이 안나오는데 아 풀이 주시 마지막입니까 벨 마지막입니까 리코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아니 뭐야 이거 왜 계속돼 마지막입니까 꿈에갑니다 아 이렇게 끝났네요 합성 펫 합성으로 마무리를 지도록 가겠습니다 실패작 안할께요 어 그냥 그냥 풀작 갈께요 풀작 합성이 이제 잘나와 어 합성이 펫은 합성에서 이제 잘나오지 어 진짜 큰거 큰 대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조금 많이 안나온거 같은데 어 좀 펫 펫 삼성 다 올리세요 돈이 없네 펫 세나 펫이 좋죠 간단하게 몇개 있는지 삼성 보께요 일단 이게 9개 필요하잖아 1,2,4개 7개 충분히 되네 2번 되네 4성 합성 일단 두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펫 합성 갑니다 파이크랑 1인 안나와도 다른것도 잘 나오니까 어차피 같은 확률 없대 아 첫번째 합성 일단 쏘미 자 중요한데요 진짜로 펫 합성 진짜 중요한데요 자 요번에 한번 다시 4성 합성 갑니다 요즘 핫하지 소미가 어 그렇긴 해요 자 4성 합성 갑니다 자 4성 합성 합성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뭐야 어 뭐 본거 같은데 뭐야 방금 본거 같은데 점프했는데 아 아 이 대두 뭡니까 대두 니나 왕 대두네 깜짝 놀랬네 어 왕 대두 이거 5성 합성 되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5성 합성 한번 되네 어 요거 가자 엘이 육성이죠 이분 엘이 육성이지 아까 와 요걸로 가자 마지막이다 진짜 5성 합성 진짜 마지막이다 지금 어 지금 합성 룩법은 나왔는데 펫 포키 하나도 안나왔네 여기서 하나 나오면은 됩니다 펫 포키 5성 합성 3 턴 와 마지막 합성 누굽니까 자 마지막 합성 마지막 5성 합성 자 5성 합성 진짜 중요하다 5성 자 5성 합성 자 아 자 작은 느낌인데 아 이게 좀 아 이게 좀 되게 작은 느낌인데 아 5성 야 너무 작은데 이게 누구지 야 굉장히 작아 리첼이면 통통 튀지 않나 거의 마지막 굉장히 작은데 없어 아예 아 아 엘이 5성 마무리 미안해요 안녕